그 입학식 때 얘기를 하나 또 하자면은 이거 뭐 옛날에 했나? 모르겠는데 막 보통 그 입학식 할 때 애국가를 부르잖아요 애국가를 막 재창하는데 솔직히 입학식 때 좀 인문계 계열이나 뭐 이런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좀 실업계 쪽이었거든요 농고여가지고 농고여가지고 농고여서 좀 실업계였거든요 근데 솔직히 애국가 부르라고 하면 몇 명이나 불러 안 부르잖아 안 부르잖아 막 군대처럼 그렇게 크게 안 부르잖아요 군대처럼 막 그렇게 크게 재창하고 그런 거는 아니잖아 그치? 어 다 막 안 부르고 막 그러잖아 맞잖아요 그치? 웅얼웅얼 막 그러잖아 중얼중얼 막 웅얼웅얼 입모양만 막 이머리도 이러잖아 뭐 몰라서 못 부르래도 있겠지만 막 그러잖아요 나도 그냥 그래가지고 입학식 때 또 추워 입학식 때가 꼭 이제 거의 겨울때 하니까 춥잖아요 그래서 나 주머니에 손 넣고 막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선 나도 그냥 어 이러고 있었지 어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내 옆에 바로 있었거든 내 옆에 바로 있던 머리가 머리가 지금의 내 머리야 머리 길이가 머리 길이가 지금의 내 머리였어 그 옆에 있던 놈이 머리 길이가 지금 내 머리 길이고 거의 진짜 머리 길이가 지금의 내 머리 길이었어 내 머리 길이인데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단 말이야 빨간색으로 빨간색으로 염색을 했어 빨간색으로 염색하고 촌라 인상 드럽게 생긴 거야 진짜 어? 아니 인상 촌나 드럽게 생긴 거야 내가 이러게 하고 있었다 어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거야 손빼이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손빼이 개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애국가 불러 이 새끼야 동해무거 맥뚱사 진짜 이랬어 진짜 진짜 개쪼라가지고 진짜 개쪼라가지고 진짜 진짜 존나 쫄아가지고 아니 진짜로 아 진짜 목소리 쫙 깔고선 목소리가 졸래 굵었거든 아니 무슨 고등학생이 이래? 막 이런 느낌이었어 목소리가 진짜 개 굵었거든 주머니에 손 빼 이 새끼야 막 이러고 손 아니 내가 뺐어 이렇게 빼고 빼가지고 했는데 애국가 불러 이 새끼야 그래서 바로 그냥 애국가 불렀거든 아니 분명히 근데 내 옆에 있었는데 아니 좀 부르면서 생각난 거야 아니 이 새끼가 분명히 내 옆에 있으면은 우리 반인데 나랑 같은 동급생인데 내가 아 시발 왜 동급생한테 이렇게 쫄아있어가지고 완전 내 좀 어? 완전 진짜 좀 굴욕이었어 자존심이 상했어 자존심이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상했어 진짜 아니 그렇다고 막상 어 그렇다고 막상 내가 야 근데 너 나랑 어? 이 새끼야 너 나랑 같은 이렇게 말도 못했단 말이야 내가 이렇게 말도 못했어 개쪼라 있어가지고 어? 개쪼라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도 못했어 이렇게 말을 못하고 시X 내가 어떻게 했냐면 분명히 같은 반이고 했는데 같은 반이고 내가 그랬지 저 저기 1학년 13반 아니세요? 뭐야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존댓말을 존댓말을 어 존댓말을 해가지고 물어봤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개가 또 나한테 하는 말이 아 존나 무슨 군대야 개는 군대야 군대 어 군대야 질문하지 마 이 새끼야 뒤질래? 막 이러는 거야 나한테 어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선 다시 해볼까 똥암 물가 백두수사님 마 물고 탈 또론 막 존라불러 진짜 어 질문하지 말고 부르래 어 그래서 바로 불렀거든요 어 질문하지 말래 물어보지 말래 그냥 그리고선 입학식이 끝나고 입학식이 끝나고 반으로 들어왔어 반으로 들어왔는데 진짜 우리 반인 거야 진짜 우리 반인 거야 난 솔직히 아니 아니 좀 아니길 바랬어 나는 솔직히 1학년이 아니길 바랬어 어? 1학년이 아니길 바랬단 말이야 솔직히 어 1학년이 아니길 바랬는데 1학년에다가 우리 반인 거야 진짜로 내가 그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냐면은 와 내가 씨 아니 무슨 같은 나이한테 이렇게 씨 존댓말까지 쓰고 막 어? 아 졸라 서러워서 못살겠네 막 응? 이러고 어 하는데 동창이지 동창 어 3년 내내 같은 반이었어 3년 내내 3년 내내 같은 반이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갑자기 난 난 야 근데 졸라 놀랐던 게 뭔지 알아요? 걔가 입학식 끝나고 교실 들어오자마자 창문 딱 열더니 담벨을 그냥 어? 담벨을 그냥 샥 피는 거야 미친 새끼가 어? 담벨을 그냥 샥 피는 거야 이 새끼 진짜 미친 새끼 아닌가 그랬다니까 나는 나는 담배를 그때 안 폈으니까 창문 딱 열고 자연스럽게 그냥 딱 열고 담배 피는 거야 이 새끼 토라이 새끼인 줄 알았어 진짜 와 근데 조금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은 조금 위안이 됐던 게 뭐냐면은 나만 쫀 게 아니라 다른 애들도 그 분위기에 압도를 당한 거지 그 분위기에 머리 이만하고 빨간 머리에다가 인상 좀 약간 드럽고 어 약간 칼빵 같은 것도 있고 그런 애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괴실 창을 딱 열더니 그냥 담배를 그냥 선생님 오기 전에 그냥 딱 피는 거야 미친 놈이 애들이 다 그냥 쫄아있어가지고 그게 좀 위안이 됐는데 깜짝이 이 새끼가 담배를 다 피더니 나한테 이 새끼가 담배를 다 피더니 어이 빠꾸 일로와봐 야 빠꾸 너 일로와봐 이랬거든 빠꾸 내가 그때 머리가 어 고등학교 입학한다라고 또 머리를 좀 어 거의 빡빡이로 했거든 근데 이 새끼야 나 빠꾸라는 거야 야 빠꾸 너 일로와봐 이 새끼야 야 일로와봐 이러는 거야 나한테 빠꾸 아니 빠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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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빠꾸가 누군가 했더니 나야 어 나야 아니 입학한다고 내가 또 머리를 또 잘랐거든 굉장히 그 건전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 야 빠꾸 너 일로와봐 이 새끼야 막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새끼 그리고 되게 삥 뜯는 게 능숙해요 삥 뜯는 게 삥 뜯는 게 능숙해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야 내가 내일모레 돈 줄 테니까 돈 좀 줘봐 돈 좀 꼬달라고 꼬달래 줘봐도 아니야 꼬달래 돈을 꼬달래 야 내일모레 줄게 돈 좀 꼬줘 이만큼만 꼬줘라 이만큼만 꼬줘 야 머리 줄게 머리 줄게 돈 좀 꼬줘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진짜 돈이 없었거든 진짜 돈이 없어가지고 없다고 했는데 어 없다고 했는데 어 따라오라는 거야 따라오라고 해서 갔는데 막 나를 어 마치 합 나를 구타를 하는 거지 내가 이 새끼야 돈을 달라고 했어 이 새끼야 꼬달라고 했지 이 새끼야 누가 돈을 달라고 했어 이 새끼야 이 개 이 새끼야 내가 내일모레 춘다고 하잖아 이 새끼야 막 우선 어 졸라 맞았어 진짜 이 새끼 대가리가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 막 하면서 어 뭐라고 숨쉬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냥 다 마음에 안 든대 음 대가리가 마음에 안 들고 숨쉬는 게 마음에 안 들고 뭐 다 마음에 안 든대 그냥 그래도 조금 위안이 됐던 건 뭐냐면은 어 그래도 좀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복학생인 거야 복학생 복학생 복학생인 거야 그러니까 나보다 한 살이 많은 거지 어 나보다 한 살이 많은 거지 그러니까 자퇴를 했다가 다시 입학한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그렇게 긴 거였어 음 그러니까 자퇴를 했다가 다시 복학을 해가지고 머리가 그렇게 긴 거였어 그러니까 좀 위안이 어 동갑이 아니니까 안 돼 있지 어 아 그래 막 자기 최면 걸었지 아 그래 나는 나보다 1년 먼저 태어난 한 학년 위의 사람한테 어 맞은 거야 그 사람은 나보다 1년 정도의 밥을 더 먹었으니까 1년 치의 근육이 더 있을 거고 1년 치의 그 힘이 더 있기 때문에 내가 맞을 수밖에 없었던 거야 하면서 어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존나 그 안도의 한숨 어 안심했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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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했지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 애들 다 그랬을걸 음 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반 애들이 다 그랬을 거야 우리 우리 반 애들 맞은 애들 중에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어 아 1학년 한 학년 형이니까 어 형이니까 뭐 내가 질 수밖에 없는 거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릴 때는 근데 근데 어릴 때는 여러분들 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나보다 1학년 형이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세겠지 막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 거의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음 또라이가 아닌 이상 어릴 땐 그랬지 어릴 때는 어릴 때는 무조건 나이가 많으면 세 세 보였어 그냥 나이가 나보다 많다 그러면 세 보였지 근데 근데 이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음 나중에 안 사실이었는데 빠른 연생인 거야 빠른 연생이면 나랑 어쨌든 동갑이거든 빠른 연생인 거야 거기에서 또 내가 자존심이 또 상했지 아 이 새끼 빠른 연생이었구나 그럼 실질적으로 동갑한테 맞은 건데 이런 개새끼 아 이승아 너 왜 그러고 사냐 아유 등신새끼야 막 이러면서 또 졸라 짜잉났었지 막 졸라 짜잉났었지 그러니까 빠른 연생이었던 거야 그 어쨌든 빠른 연생이지만 음 빠른 연생어 그때가 법이 바뀌기 전이었나 아마 뭐 모르겠는데 어쨌든 어 그 복학생 친구들은 다 우리보다 한학년 위에 사람들이니까 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음 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어 어쨌든 그 한학년 위에 선배들이랑 친구다 보니까 형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고 근데 나중에는 잘 지냈죠 나중에는 잘 지냈고 어 솔직히 말하면 나쁜 짓도 좀 많이 하고 어 나중에는 잘 지냈어 막 scand Cockroach 오빠가 caution ischer 嘛 저 insi 요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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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